금방 저.. 정밀의 시대가 돌아왔다. 진짜 정밀 나왔어? 머 부분은 머머리입니다. 머머리? 머머리? 셋 다 주면 안되나? 저거 쩌쩌쩍? 일단은 흐름이 갈라. 몇 개가 다 사라진 못한다고 하네요. 결국은 사장님의 수신을 써야합니다. 저거 쩌쩌쩍?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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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멸이야. 돌여야겠다. 똥중. 똥중답다. 똥문성. 똥중 똥문성. 똥중 똥문성. 똥중 똥문성은 진짜... 아무리 급해도... 집기가 싫다. 케미컬... 케미컬... 두하펄 갱어. 넥숙은 탈출구 먹으면 되지 뭐. 굳이 저 카드가 필요하겠어.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코 대단원 쓰냐? 대단원은 원래 0코스트가 아니었지. 메가 크리트 밸런스 못 맞추네. 2잔 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암식물. 똥중만 강화하면 되나 이제? 강화할 거 좀 많다. 고개. 똥중. 똥중 2반사. 반사 하나 더 나온거든. 지금 너무 좋잖아. 지금 너무 좋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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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나 반사 중에 하나는 강화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개도 강화할 필요하다. 고개를 먼저 강화할까? 고개도 강화할 필요하다. 고개도 강화할 필요없는 강화할 필요없는ис. 반사 두개 있으면은. 딱히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안 모자랄 것 같은데. 토마토 사회가 나와. 음 다행이다 대단원 못 뽑았으면 뺏길 수도 있었는데 대단원 뺏겼으면 아무것도 못했지 폭주의 영체와 아드레날린이 두 장이나 있어서 폭주 기대할 만할 것 같다 괜전 없는데 룬피라미드 왜 이렇게 룬피가 잘 나오는 것 같지 맨날 룬피 쓰는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짚는 거는 선의 코도 그런데 선의 코도 주내 안 나오던데 배신 멤버십 카드 순수 순수 부접 구르기 불격 지워도 되지 않나 다리 꺾기가 돌겠네 숫돌 제발 무력화 에이 망캠 돈 많이 쓰길 잘했네 돈 많이 쓰길 잘했네 또 드레날린 산드레날린 또 드레이전 부접 버forme 부족 갯산된 두번 잘 협상 긍강좌 폭주 가용할 필요는 없었나? 영채화는 지금 버리면 되니까 굳이 가용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고개는 강화해야 되고 아드레날린도 강화해야 되나? 강화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도 예비 강화해야겠다 예비 근데 은근히 그냥 귀찮기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정지에 대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 안 하고 그치 안으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잊지 않는 수 없는 거 같기도 해 그래도 안으로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안으로는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나 귀찮아 구르기구르기구르기 플러스 그.. 밀하손 밀하손 고개강어도 지금 그렇게 필요가 없나? 아드레날린 세장이 너무 좋다 지금 아드 아니었으면 말릴 수도 있었을 건데 반사도 강화해놔야겠네요 예비강홀 가면? 아드레날린 세장 전략가 지금 필요 없지? 아드레날린 세장 아드레날린 세장 아드레날린 세장 쇠머리 항아리 영체화투성이 쇠머리 항아리 쇠머리 항아리 쇠머리 항아리 전략가가 확실히 훨씬 깔끔한데 집중시니까 좀 되게 지저분해 쇠머리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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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발돌림 강화하면 1 오르는데 구르기 강화하면 2 오르잖아 논리적 어 갓방 클릭 잘못하는거 아니고서 이게 질까? 클릭을 잘 못할 수도 있지 그건 그래 그 갓mana 등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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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 만나요. 만나요.